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하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스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어쩌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대환란의 상황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가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여 이러할 때 히브리스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깊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둘째 예수를 굳게 붙들라 세 번째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깊이 생각하라 하는 헬라와 동사는 카타노의 사태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치를 따져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타노의 사타라고 하는 이 생각하다 하라고 하는 동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동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조카로 그 가족이 저 소동성 안에 있는데 저렇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저 성이 멸망을 당하면 내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줘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우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문장에서 생각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듣는다든지 팩트를 확인한다든지 지식을 생각하는 think가 아니에요 영어성경을 보면 think라는 말 대신에 remember 혹은 heed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heed,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와 그 무한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이 생각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라라든지 교리를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핍박과 한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love, 깊이 사랑하고 heed, 그분을 존중하고 remember,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안시구를 맞아서 캐나다 벤쿠버에서 세 달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40대 후반의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또 그의 아내와 함께 교회학교 교사를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토록 볼 때는 남부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마음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이론적으로만 가르쳤지 내가 정말 나의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사 생활은 더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연히 술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고 남자들끼리 은밀하게 다니는 유흥업소나 룸살롱 같은 데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된 거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아이디어 훔쳐서 내가 성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빠는 위선자라고 그러고 이중인격자라고 그러고 거짓말자기라고 하면서 막 반항을 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억지로 끌고 오면 예배 시간에 도망가서 밖에 나가서 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을 하며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사고를 치어서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부모를 부르면 그 부인이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고 오면 어김없이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이 집사님은 방황하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반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카타 노예 사타 깊게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내 인생은 그 짓이고 실패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반항과 일탈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카타 노예 사타 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벤쿠브로 이민을 왔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였다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많은 돈을 벌다가 수입이 영원히 되었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까먹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지 앞이 망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한번 제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와 함께 주일에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생각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생각이 가던 길을 바꾸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깊게 하면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하거나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깊게 생각하는 건 아무도 하지 못해요 아니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깊게 생각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교리를 더 알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게 생각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을 보고도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위 잘나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기독권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진실한 사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딴 곳에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잠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길이고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길인데 어떻게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잠시 쾌락을 누리겠다고 남들에게 욕들어 먹는 게 싫다고 그 길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은 세상의 허다한 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대를 존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상스키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가 최고 스피드로 갈 때 로프를 손에서 놓아도 수상스키를 탄 사람은 물 위에서 3, 40미터를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로프 없이도 잘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도 일정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비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공허함의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관성의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배의 모토와 같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시험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지 않으면 결국 시험의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 히브리스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굳게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믿어왔는데 몇 달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영상으로 하는 설교 그것 좀 안 본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소냐? 라고 생각하는 분은 크게 착각하는 분들입니다 손에서 로프를 놓아도 수상스키가 저절로 계속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질만능주의 시대이고 그리고 과학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이 모든 진리인 양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는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밀히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실론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시에 교회에 반대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초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살았어요 포에르바나 엥겔스나 칼마르크스와 같은 현대 유물론자들은 신은 없다고 말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그들 역시 공산주의라고 하는 자기가 믿는 신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신을 믿고 살았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내 안에 숭배하는 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재물의 신인 만몬이든 악의 신인 모르독이든 아니면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이든 신을 붙들지 않고 맨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부던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가 던져준 그 로프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아프고 손바닥에 찢어져서 피가 난다고 해서 그 로프를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지금은 팔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손바닥에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그 센지 몰라요 아차하는 순간에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테레비전이나 또 많은 SNS나 유튜브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다 보십시오 결국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엄란한 곳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만 떠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믿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줄 아니니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굴고 붙들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릴 적에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저 보고 아이들과 함께 피구를 할 테니까 운동장에 물로 줄을 그어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준다에 물을 가득 담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물을 줄을 그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비뚤비뚤한 게 영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저 축구 꼴 때 기둥을 보고 물을 한번 그어보라고요 그래서 기둥을 보고 제가 물을 그었더니 마치 자로 있던 듯이 반듯하게 줄이 꺼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쳐다보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는 게 다 삐뚤빼뚤해지 제 길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 길이 올곧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잘 믿는다고 평생 잘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믿던 사람도 내 시야에서 내 눈에서 예수님 사라지는 순간 길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방황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방황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하도 인생이 나름대로 고민스럽고 방황을 많이 해서요 좀 나이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머리가 히끗히끗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좀 인생의 방황이 없어지겠지 나이 들어보니까 똑같아야 방황하는 건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요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인간은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품이 너무 예민해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던져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은 걸 소화하지 못하고 약을 늘 달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잃게 되고 이제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옆에서 병관하는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경을 써봤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옆에 같이 사는 식구니까 자기를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설교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예민하게 듣고 마음을 막 졸이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회개를 하고 그날로부터 성경을 펼쳐들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려고 귀를 쫑꼬 세우고 예민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말이란 게 이게 다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것이 다 따지고 보니까 다 납욕하는 소리요 비판하는 소리요 거짓말하는 소리요 식이 질투하는 소리요 죽이는 소리요 모함하는 소리요 비난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그 음성은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이오 은혜로운 말씀이오 용기를 주는 말씀이오 위로하는 말씀이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은 안 듣고 왜 사람 말 듣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 하고 한 길로 돕고 한 길로 흘러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썼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먹은 것도 소화가 잘 되고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쳐다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말 한마디 들었다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면서 온탕내탕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운 사람 자꾸 큐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큐티하십시오 어떤 분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미운 사람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편하게 주무시길 주의 이름을 추천드립니다 말씀 읽으면요 잠도 잘 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요 잠도 엄청 잘 와요 요즘 세상 바라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우라가 치밀 때가 있죠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 잘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요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시골의 촌부나 선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속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난 분들은요 선한 양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심이 단계가 있는 건지 여러분 내 눈앞에 세상의 풍랑이 자꾸만 커져 보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분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풍랑과 파도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눈앞에 태생과도 같은 염려와 걱정도 주님 바라보도 보면 작은 돌멩이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일치입니다 히브리스는 고난의 때 환란의 때 무조건 미래를 낙관하고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요 보금이 아니에요 얄팍한 심리전이에요 오히려 히브리스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를 너는 깊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다한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를 때일수록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썩은 동화줄과 같이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물질, 명예, 쾌락, 인기 이런 거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줄 대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장망승의 소망을 두지 말고 결국은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쫓아다니며 그분들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입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히브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3장 1절 그 다음은 4장이잖아요 4장이니까 4장 14절 3장 4장 했으니까 3사 12 12절 이렇게 외우면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수님 깊게 생각하자 예수님 굳게 붙들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 장차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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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ィ